여기가 너무 MacBook법을 포함하고 싶어요. 수정만 공가정원에 찾아와서 이런 행운을 갖게 되어서 정말 기억합니다. 기쁩니다.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. 잊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. 다시 한 번 너무나 축하드리고요. 와서 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정원이 잘 꾸며져 있고 또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너무너무 좋은 분위기가 형성돼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지금 이 분위기면 우리 500만을 넘어서 제가 500만이니만 천만 달성 곧 될 것 같고 천만 달성 될 분에게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선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짧은 시간 내에 500만 분이 오실 정도로 응원해주신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대한민국이 이 박람회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. 특히나 올여름 휴가까지 고민하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국가정원으로 오십시오. 가장 최고급의 휴양지가 정원입니다. 저희들은 여름꽃부터 시작을 해서 겨울길, 빙하정원, 여름에 더위로 확 날려버리고 재충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정원을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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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